필터 한번 빼고 로드는 먹었으면 일단 소리가 나야 되거든 무거워서 시동이 꺼졌나봐 엔진이 자 시동 한번 걸어봐 액셀은 밟혀 살짝 밟아봐 살짝 꺼봐봐 한번 이거 뭔 소리가 이러냐 이게 뭔 소리야 오우 색깔이 반짝반짝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여 야 이거 오 마이 갓 오 고생하자 필터 한번 빼고 으이씨 순식간에 일에 갈렸다고? 얼마 전에 미션오일 한암에서 갈고 간 거야 그때 갈 때 엔진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으면 얘기를 했었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됐습니까? 6월 17일 날 갈았어 한 달 반? 한 달 반 사이에 메다로가 나왔다는 거야? 전화상에 그때 잠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 와 어마어마하게 전화상으로 아까 하남 얘기도 살짝 하면서 김상호니까 고향주고 계신 분들이 전화를 갖다 글로 보내야 된다고 감사하다고 말한 거였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? 이거는 로드베어링 먹은 거 같지 않아 메인베어링 먹은 거 같아 로드를 먹었으면 일단 소리가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서 시련이 꺼졌나봐 엔진이 딱 달라붙으면서 무거워가지고 유압이 또 떨어져도 꺼지고 이러진 않습니까? 유압이? 이 정도면 유압이 아마 많이 떨어져 있을 거 같아 근데 무거워서 그래 쇠로가 무겁게 돌잖아 야 이거 차주분이 아까 빠른 진단을 원하시네 수리는 끝났고 진단은 빨리 끝났지 지금 여기 안에 보여요? 와 엄청난데 불을 빼는 게 더 낫지 않나? 안 보이나? 불을 빼면? 이게 보이기는 한데 바짝 바짝 빼면 여기 심각하다 여기다 진정하니까 이 킬로는 얼마陽? 25만 25만이야? 많이들 탔네 와 이거 야 이 엔진 수리해도 쇳가루 닦아내는 데가 일이다 이거 타버까지 다 먹었을 거 아니야 터보가 생활리가 있겠습니까? 터보까지 다 갔지 뭐 안그래도 잘 트러블 생기는 터보가 뭐지 이 정도 다 분해해 보면 민우식이 반달로 생긴 건 메탈비안이 거의 한 개 전혀 없는 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보면 모든 오일 드라마 라인들이 안 뜯거보니까 그렇지 여행을 하려는 게 완전히 다 뜯어서 우리 캔 구축구 돼가지고 패드를 우리 얼굴 봤죠? 저거 보다 하지마 애석하다 어 예쁘겠어 여기 꼬무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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